뉴스 파이팅 배승입니다. 4부 시작합니다. 수요일 정치권의 속사정을 모두 풀어내는 정치 비하인드. 서정욱 변호사 박원석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핫한 사람이죠. 박원석 전 의원님. 제가요? 제가 왜 핫하죠? 정봉주 후보에 그 말을. 그거는 제가 핫할 일이 전혀 아니고. 아닙니다. 정봉주 의원이 기자회견 하면서 해명을 하셨잖아요. 진위가 좀 과장됐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정작 논란은 그 뒤에 커진 것 같아요. 기자회견에서 했던 명심팔이. 명팔이 발언이 생각보다 굉장히 센 발언이고 지금 경쟁 후보들부터 또 이제 친명계 의원들부터 굉장히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 저걸 예상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내 사정에 굉장히 밝은 정봉주 후보가 저런 반발이 터져 나올 것을 예상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발언을 했을까. 명팔이. 곤봄이 생각해 보니까 결국 지금 선거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선거 전략하고 무관치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략적인 고려가 있는 발언이지 그냥 무심결에 나온 발언은 아니잖아요. 내용을 보면 시종일관 강한 톤으로 그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아마도 권리당원과 대의원 여론조사 이렇게 이제 전당대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권리당원은 거의 투표가 끝났어요. 서울하고 ARS만 남았는데 정봉주 후보가 본의 아니게 제가 했던 발언으로 인해서 공지에 몰렸습니다만 경기 경선과 세정 대전 세정 경선에서 표가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추세가 유지된다고 본 것 같고. 네. 남은 변수는 여론조사다. 여론조사. 어떻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의 추정입니다만 그런데 여론조사는 소위 말하는 명심파리한다고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당내 여론과 당밖에 여론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 판단에 의한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런 것 치고는 또 너무 셌어요. 아 그러면 명파리 일부러 했다 여론조사에서 한번 승부 보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읽힙니다. 저는 명파리를 누가 했냐 저는 정봉주가 했다 봐요. 명파리란 게 뭐예요 이재명을 진짜 지시하지도 않으면서 표에 도움될 때 이재명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명파리예요. 뒤에서는 이재명을 까. 기자들하고 있으면서 이재명을 원색적으로 비판했잖아요. jtbc 기자들하고 그때. 거기에 정보 보고 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본인이 다 이재명 대표를 없는 자리에서는 막 욕을 하고 그런데 어제 기자가 봤더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욕을 안 해. 밑에 사람들만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혁신회나 이분들은요. 이재명 대표를 진심으로 따르는 조직이잖아. 그런데 정봉주 의원은 진짜 이재명을 안 좋아한다니까요. 2007년부터 악인이 있어요. 그런데 표에 도움되니까 이재명 대표는 애정을 과시하면서 변함없이 밑에 사람을 치니까 얼마나 비겁합니까. 본인이 명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명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최고위원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결과는 영향 없이 2등할 거로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팬덤이 있지만 정봉주 후보. 그분들께 봉도사. 봉도사. 그분들께 팬덤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2등은 할 것 같아요. 그대로. 그래요. 죄송합니다. 박원수 의원님 어떻습니까? 글쎄요. 결과를 열어봐야 알겠지만 저도 추세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5명 안에 못 들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있는데 그럴 것 같지 않고요. 그럴 거였으면 경기도 경선부터 확 빠졌어야 되는데 지지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의 팬덤도 일정하게 있는 거고 그리고 남은 경선의 내용을 보면 이게 대의원하고 여론조사인데 대의원은 오래된 당원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거기에는 정봉주 의원의 당내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고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동정 여론을 갖고 있는 그런 대의원들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몇 위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2위나 3위 할 것 같아요. 지금 추세로 보면. 그러면 최고위원 회의 딱 할 때 정봉주 최고위원이 된다면 난리가 나겠네요. 난리 안 날 거고요. 왜 안 나죠. 지금은 선거 과정에서 저렇게 하는 거고 또 본인도 약간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맥락도 있잖아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저분이 친명이에요. 그러니까 정봉주한테 비명이고 수박이라고 하면 도대체 누가 친명이냐 저는 거꾸로 묻고 싶은데. 그렇죠. 맞아요. 민주당 내 팬덤 문화라는 게 굉장히 좀 뭐랄까요 즉흥적이고 그 순간 말 한마디 그 순간 단어 하나가 마음에 안 들면 정치적 배설을 하는 이런 어떤 문화다 보니까 생긴 현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요. 제가 보기에 거꾸로 분석하는 게요. 지금은 선거철이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안 건드리잖아요. 선거 뭐 끝나면 사정 없이 그냥 밟을 것 같아요. 저는 최고위원 할 때마다 이재명 대표 아마 공개할 겁니다. 본인이 만장일치제다.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됐냐 보여줘야겠다 이랬잖아요. 오히려 저는 선거철이라서 얌절히 참고 있고 끝나면 더 이렇게 비판할 거고요. 그다음에 수박은 맞죠 본인도. 왜냐하면 김호준도 수박이에요. 어제 김호준 이분도 옹호하다가 막 개딸들한테 공격당했거든요. 실제 김호준이든 정봉주든 이런 낙곰수 있죠. 이분도 친문이나 친조국 쪽이 맞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최고위원이 되고 나면 또 이야기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결정된 것이니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결정권이 한동훈 대표한테 있었나요. 김 전 지사 복권을 둘러싼 당정 갈등이 일단락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락이 되지 않을 거고요. 앙금이 남겠죠. 앙금이 남겠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관계는 복원이 불가능하다 이제.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그 복원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고위권한 행사에 대해서 저런 식의 태도를 취한 게 아닌가 싶은데 물론 본인이 법률가로서 저 사면이나 복권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 저렇게 공개적인 반대 이런 걸 한 경우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의견 교환 과정에서 그런 게 있을지는 몰라도 사전에 몰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다면 너무 감정적인 거고. 또 한 가지는 자기 모순이 큽니다. 본인이 법무부 장관 때 사면 다 상신했잖아요. 엔비도 그렇고 김경수 지사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나는 그때도 반대했었다라는 거는 마치 뭐 나경원 전 의원하고 물밑에서 주고받은 얘기를 까듯이 나는 반대했는데 대통령이 찍어 눌러서 했다. 그거는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장관직을 행사했던 사람으로서 할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불쾌할 거라고 봅니다. 용산에서. 그리고 김경수 지사가 반성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때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때 왜 사면을 줬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국정농단 주범들. 조윤선 원세훈 지금 현기환 안종범 이 사람들은 반성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순돼 있어요. 저는 무슨 야권을 분열시키고 어떤 정치적인 복심이 있어서 김경수 지사를 복권시키고 이런 거 아니고 1대 28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수 쪽 인사를 28명 정도 복권을 했대요. 그럼 한 명이라도 껴야 되는데 지금 야권에서 김경수 지사 안 끼고는 얘기가 안 돼요. 지난번에 오히려 사면과 복권을 분리한 게 좀 이상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이지 여기에 거대한 어떤 정치적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 저는 한동훈 대표가 좀 한동훈 답지 않았다 이번에는. 앞뒤가 너무 다르다. 앞뒤가 일관되지 않다. 한동훈 대표 잘 아시나 봐요. 아니 평소에 본인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깔끔하고 사이가 분명한 걸 추구했는데 본인 스스로 자기 모습은 해결하지 못해요. 저는 이제부터 여당은 갈등 끝. 야당은 갈등 시작. 이렇게 한 단어로 정리하면 돼요. 여당은 갈등 끝입니다. 갈등 끝났어요? 이미 기차가 떠난 거예요. 이미 비행기 이륙한 거예요. 이미 배도 떠난 거죠. 이미 사면 해버렸잖아요. 서로 기분 나쁘게 했지. 대통령도 기분 나쁠 거고 한동훈 대표도 나쁘지만 더 이상 확전해봐서 실익이 없고 이미 했으니. 한동훈 대표가 확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외관상으로는 끝날 겁니다. 그래요? 외관상으로 지금 이미 떴는데. 외관상으로. 외관상으로 이미 복권이 됐는데 왈부할 필요 없죠. 자 그 다음부터 야당은 갈등 시작. 이제 돌아올 거예요. 돌아온 명이 계속 반 이재명 세력이 구심으로써 이재명 체제를 흔든다. 이게 원래 저는 복권의 목적도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서변호사랑 같이 평론을 하면 즐겁고 재미있는데 늘 제가 얘기하는 게 소망적 사고를 하지 말아라. 소망적 사고를 하지 말아라. 객관적 분석을 하고 평론을 해라.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여권의 당정관계 이런 식으로 계속 갈까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는 강 건넜다.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넜고 서로 화합이 불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차별화를 하겠다. 이 선언이라고 봅니다. 홀로서기 하겠다.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서 대통령 사명권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얘기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도 그 모순에 가담되어 있는 사람이. 그래서 차별화가 정치적으로 내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 그 측근이라는 분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 보면 우리가 무슨 아버지 당이냐 비판도 못하냐 이런 얘기는 차별화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명권이고 고유본안이고 어쨌든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 그래서 서정은 변호사가 소망하는 대로 갈등 끝이 아니고 갈등 끝이 아니고 갈등 폭발이다. 갈등 폭발이라는. 외관상 갈등 끝. 외관 안검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야당은 갈등이 시작된 데 말이죠. 그런데 당정관계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갈등이라는 갈등은 다 생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특근 지명직 최고위원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여당 대표랑 상의를 안 했다. 사명권에 대해서. 지금 최고위원도 그런 발언이 있지만 또 대통령실에도 불쾌하다는 어려운 고유 권한을 침해하니까 이런 게 있는데 어느 조직이든지 갈등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스스로 확전해봤자 공밀하거든요. 서로 조금씩 자제하면서 당분간은 이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네. 정정관계를 화합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애를 많이 쓰시네요. 소망적 평론이었고요.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외교원 안보라인 교체를 들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안보실장은 현 정부 출범 들어서 세 번째 교체인데요. 이 인사교체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참 이게 이 정부가 인력풀이 한 제한되어 있고 운동장을 진짜 좁게 쓰는구나. 지금 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안보실장을 외교안보특보로 이렇게 신설된 자리로 이렇게 돌려막기를 하고 회전문 인사를 했는데 배경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김용연 처장을 장관을 시키고 싶었다. 시점만 그냥 고르고 있었던 건데 왜냐하면 자기 고등학교 선배고 군 내에 충암고 라인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아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 뭡니까 방첩 사령부 그런 데다 7770 부대 이게 다 군정보기관들이에요. 수사기관이고 여기에 다 충암고 출신들이 지금 부대장으로 앉아 있고 거기를 장악하면 쿠테타도 할 수 있고 쿠테타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요직이에요. 국내에. 연말은. 거기에 이제 충암고 하나회를 구축한 거예요. 그건 개인적인 평가.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그 배경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안보실의 실세는 김태우구나. 안보실 1차장. 그분하고 갈등 겪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데 결국에는 지금 안보실장이 밀려난 거죠. 외교안보특보라는 중요한 자리고 상근직이라고 하지만 안보실장만큼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군 출신인 신원식 장관을 안보실장에 앉힌 것도 김관진 전 실장 이후로 오랜만인데 군 출신이 안보실장을 하는 게 맞나요? 지금 우리 외교안보 상황에서. 그 점도 제가 보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아무튼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탄핵을 염려해서 탄핵 시에 군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상체제를 구축한 거 아니냐. 라는 음모론마저 나올 정도로 이번 인사가 납득이 안 돼요. 이번 평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야기했는데 군 출신이 안보실장하는 게 맞죠. 지금 국제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요. 어떤 힘에 의해서 현상을 변경하려는 이런 세력들이 도처에 나옵니다. 이럴 때는 외교에 의해서 평화보다는 힘에 의한 평화. 북한하고. 그러니까 김관진 장군 이후에 10년 만에 바로 신원식 장군이 안보실장 온 거 상당히 전 의미가 있다. 그다음에 김용현 장관 있죠. 이분은 김관진 장관한테 물어봤대. 윤 대통령이. 국방장관 누가 적임자 했더니 1초도 고민 안 하고 김용현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군의 신망이 두텁다는 거죠. 아주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썼는데 이걸 가지고 옛날에 입털막이 어떠고 최상병이 어떠고 말도 안 되는 게 공격을 퍼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재풀이 해전문이라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는 서훈 말고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계속 어디 가도 서훈이야 서훈. 그렇잖아요. 해전문인 인사요. 말이 많았죠. 그런데 서훈만 얘기하니까 좀. 누가 있었네요. 기억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외교안보에. 제가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정인도 있었죠. 둘이. 아니 글쎄요. 저는 지금의 우리 외교안보 환경이라는 게 힘에 의한 평화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정말 외교력에 의해서. 이를테면 글로벌 외교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처해야 되는 건지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의 안보는 그런 어떤 군사적인 안보뿐만이 아니라 좀 총체적이에요. 경제안보를 포함해서. 때문에 어쨌든 경험 있고 숙련된 그런 어떤 외교전문가가 안보실정을 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보는데 그건 판단의 차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뒤에 또 깔 게 많습니다. 제가 더 심각한 건 이 국내에 초감구 하나에 구축한 겁니다. 하여튼 그거는 개인적인 평가시고요. 하나의 얘기를 나오신데 자꾸. 그건 존재 팩트가 아니니까 일단. 윤 대통령이 독립기념관장 임명 이후 불거진 건국적 논란과 관련해서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부 주최의 광복절 행사가 반쪽짜리가 될 처지에 놓였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반쪽이 한 게 두 번 있어요. 해방 직후의 46년 광복절 47년 광복절. 이때는 따로 좌우에게 개최하고 유열충돌까지 있었어요. 그랬군요. 그런데 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없었어요. 저는 이번에 불참하는 세력은 자유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을 봐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걸 봐요. 아니 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된 건 팩트인데 1919년에 건국될 때 그때는 일제가 우리 35년이 일제의 식민지잖아요. 35년. 아니 나라가 독립이 돼야 건국이 되지. 독립도 안 되는데 건국부터는 이런 게 국제법적으로 통용되는 보편 규범입니까? 저는 임시정부를 존중하지만 35년간 일제 취하에 있다가 독립을 45년 했고 건국은 48년이 된 게 맞아요. 그게 일대 대통령이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이지. 그럼 임시정부에 박은식 대통령까지 다 하면 20몇대도 해야죠. 저는 이 역사관에 제가 말한 건 우리 우파의 역사관이고. 일반적인 역사관이. 그다음에 또 좌파의 역사관도 있죠. 이런 역사관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광복회에서 왜 임시정부를 지금 계승하자는 겁니까? 그건 그런데 이종찬 회장이 조부가 이시영 이혜영이잖아요. 동생이 이시영이에요. 그 임시정부에 오가 우리 초대 부통령이잖아. 그런 게 개인적인 가족사 그게 정통으로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가장 더 큰 건 이종찬 이분이에요. 밀었던 독립기념관장 후보가요. 꼴찌했어요. 점수를. 그게 공개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인사에 대한 목리를 부리는 거예요. 본인이 밀은 사람이 안 되니까. 저는 이종찬 회장이 문제다. 제가 보기에는 이종찬 회장이라는 한국사의 원로죠. 그분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분처럼 보수의 선거리였어요. 독립운동 혈통에다가 육사 출신의 보수 정권에서 정치적 경험을 쌓았고 물론 김대중 정부에서도 일을 했지만 저는 그 지나친 얘기고 그 원로에 대한 지나친 전 모욕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본인이 추천했던 독립기념관장 전혀 연연하지 않는다. 다만 이번 절차에 불공정성이 있으니 다시 하자라는 게 그분의 입장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아까 서정훈 변호사가 속내를 솔직하게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야. 결국 건국은 1948년이 됐고 건국절이 맞다 광복절이 아닌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독립기념관장 후보인 겁니다. 그래서 광복단체들이 다 반대하는 거고 독립운동단체들이 반대하고 한두 단체만 반대하면 몰라요. 전부 반대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러면 진보이거나 좌파냐 다 우파예요. 다 윤석열 찍었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들어야죠.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나와 있어요. 법통력 계승은 뭡니까? 국채를 계승한다는 얘기예요. 1948년은 건국이 아니고 정부 수립입니다. 그걸 갖다가 확연한 지금 역사관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 헌법의 역사관과는 다른 그런 어떤 수정주의적인 뉴라이트 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을 하겠다니까 왜 그런 사람만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윤석열 정부하고 코드 맞출 독립기념관장 후보 500명은 될 거예요. 하라고 하면 손들 사람 500명은 돼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런 사람이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건국사관에 경도돼 있고 식민지 근도자로는 경도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반국가 세력만 해명하면 그분을 비난한 게 아니고 왜 48년의 건국을 부정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비판한 이거고요. 임시정부로 가더라도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다. 왜 그 독립운동은 비하느냐. 이번에 용산을 기념관까지 들었잖아요. 이야기를 제가 치우고. 이종찬 회장 말씀 좀 들어보세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거나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김구지우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공수처 얘기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석 달치 통신기록을 확보한 걸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대통령은 어차피 공소 제기도 안 되고 하는데 이 대통령의 통신기록 수사기관이 확보한 건 어떻게 보세요 처음인데 일단은 이거 기간을 최대한 압축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임선근 로비 이런 의혹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번에 세 번 영장이 안 놓다가 영장이 나오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아무 의미 없다고 저는 봐요. 왜요? 왜 이미 다른 통신회담 몇 번 통화했던 게 다 나왔잖아요. 다른 사람 통신회사에서 도청하지 않은 이상 내용을 모르는데 전화면 거. 실제 전화한 거 부속실장 있죠. 이분이 여덟 번 통화했다는데 그게 전화 어제 들어보니 다른 내용이더라고. 아무 관계 없는 사건과 따라서 통화했다는 것만 가지고 비유를 들면 예를 들어서 자기 남편이 어떤 여자하고 통화를 한 게 논다. 그것만 가지고 분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비유입니다. 내용이 안 나온다는 거죠? 내용이 안 나온다는 거죠. 왜 했을까요? 글쎄요. 수사의 일환으로 한 것 같은데 저는 공수처가 최대한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나 지금 수사의 결론을 못 내리고 있고요. 대통령이 소추되지 않는다지 수사 대상까지 못 될 건 없지 않습니까? 물론 기소 못합니다. 임기 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통령 관련해서 할 일은 했다라는 걸 남기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보는데 저게 어떤 결과로 나올지는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긍정적으로 보기가 어렵고요.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전방위적으로 그 문제의 당일날 통화를 했어요. 군 관계자들 안보실 관계자들 등등 해서 그 뒤에 비정성적인 임성근 구명이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 결국 대통령이 그때 누구와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통화 기록만 가지고는 수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대통령한테 물어봐야죠. 그때 무슨 얘기했냐. 관련자들 불러서 통화했던 당사자들을 소환해가지고 수사해야죠. 안 하잖아요. 이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특검하자는 거예요. 한동훈의 제3자 특검법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런 게 이미 물 건너갔다 봐야죠. 이미 당에서 공수처 수사를 보고 나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미 정리했습니다. 그렇군요. 서종훈 변호사님 발언 중에 광복회와 이종찬 광복회장에 대한 발언 서 변호사의 개인 의견임을 좀 밝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제3자 특검법 한동훈 제3자 특검법 발의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지금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초기에 아주 의기롭게 이걸 제기했다가 거의 꼬리를 내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결국 자기 말을 자기가 삼키는 꼴이 되는데 정치인 한동훈이 등장하자마자 당대표로 또 이게 말 바꾸기 하는 상황이었어요. 본인이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건지를 증명을 해야죠. 그래요. 하겠다고 했으면. 아무튼 다음 주에 또 나와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저희가 또 평론해 보죠. 지금까지 서종훈 변호사님 박원석 전 의원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